아, 넌 왜 맨날 여기야? 뭐 여기는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지소 씨한테 할 얘기도 있고 사실 다른 데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오면 되지 않나? 아니, 뭐 맨날 집이에요 우리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맨날 지소 씨 집, 우리 집 아니, 우리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? 사귀는 사이 하면 되잖아 그냥 만나자니까 사귀자니까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아, 진짜 이 사람 사람 신경 쓰이게 너 나 이제 신경 쓰여? 신경 쓰이죠 그래서 너 나 싫어? 아니 뭐, 싫다기보다 그럼 좋아 뭐 좋, 좋다기보다 좋다는 거야, 싫다는 거야 싫지 안 와요 나가자 아니, 나가자더니 집? 라면? 음 맛있네 맛있다, 맛있다 아주 내가 말하지 않았나? 나 같은 스타는 어딜 가나 카메라가 쫓아다닌다고 그러면 지소 씨는 맨날 집 아니면 차에서 데이트했어요? 뭔 소리야, 그게?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데이트 한 게 못 돼서? 진트리 씨 말고도 그 전에 모델이었나? 아나운서? 난 너밖에 없었거든 먹자 네 먹으라고 몇 kg 당신은 Mig hardly 16 엇 여기 María 저번ель 왕 다